그래서 피스트! 안녕하세요! 피스트입니다! 피스트가 전해드리는 스페셜 디지털 원 차트! 과연 이번 주 순위는 미스테리 미스테리! 야, 하지마. 오늘 헤어졌어요. 일로와, 그럴 수도 있지 뭐. 내가 형 아니냐? 유나 5위! 내로와, 역을 들려줘요. 나를 안 달라봐요. 갓갓갓해... 너 없는 세상이. 남 세상이? 아까 허 preliminary 것 때문에 시세대라. 에프스쿨 4위. 다음위로 알고 싶다면! 팔로미, 팔로미, 나를 따라 팔로미. 꽉 깨물어주고 싶은 소녀들 티아라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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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위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? 처음처럼 그때처럼 이승기, 강민경씨의 달콤한 듀엣곡이 2위 우리만큼이나 완벽한 대한민국 최고의 커플 가인, 조건씨의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1위 축하드립니다! 이어지는 이치가에도 셀피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!